지금 이곳은 광화문인데 말이죠. 그런데 오늘 유킨소드 블록 첫 회인데 어떤 분이 진짜 첫 퀴즈에 준공이 될지. 여기 출근하시려면 진짜 되게 바쁘시거든요. 안녕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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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저희도 하나 샌드위치 하나만 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스페셜이요? 혹시 저희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. 본 적이 있어요. 본 적이 있으신다고요? 지금 방송이. 아니, 방송이. 저기 방송이 아직 안 됐는데. 이거 근데 퀴즈 연달아 다섯 개 푸시면 이거 저희가 상담 드리거든요. 유퀴즈? 너. 너, 너. 너, 너. 너라고 바로 얘기하시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근데 9시까지 출근 아니세요? 시간이 좀 많은데요? 어떻게, 어떻게. 혹시 나는 출근을 안 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, 지금? 안 하세요? 아니, 했는데 너무 모르겠어요. 아니, 저기 그러면 인터뷰를 잠시 몇 시까지 시간이 좀. 괜찮아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니, 어떤 회사길래 출근하자마자 나와도 괜찮은지. 엄청 좋은 회사예요. 아, 그래요? 누구요? 사장님. 갑자기 사장님. 그러면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? 네네. 여기 좋네요. 좋다, 좋다. 여기 좋네.